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도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아 이거 참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계속 일본이 이렇게 지금 도쿄도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도쿄는 수도입니다 일본에 지금 5월 3일 오전 7시 30분경에 도쿄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진원의 저기 그 규모는 3.1 이구요 진원의 깊이는 30킬로미터인데 더 무서운건 이거는 내륙에서 나왔습니다 아 이러면 정말 이게 도쿄 수도 직화 지진 도쿄를 강타시킬 경우에는 국가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는 수도 직화 지진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즈오오시마에서 이 근처에서 또 계속해서 지진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분발 지진이 나서 지금 죄송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도쿄의 1300만 인구가 지금 걱정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 내륙지진이 난 겁니다 저도 그 지진 방송을 하면서 도쿄 내륙지진 방송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도쿄 바로 내륙에 도쿄입니다 바로 지금 일본에서는 모든 강진들에 대해서 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여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여진이 아니고 별도의 지진으로 봐야 된다고 전 계속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저기 그 미 저기 어디죠 미야기현 6.8 미나미도구의 미야기현 6.8 지진도 지금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여진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여진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 10년 전 물론 지금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좀 디프레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동일본 대지진으로 묶어버려서 글쎄요 아직까지 여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근거가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기상청에서 그냥 무조건 계속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7점대 나는 지금 3개 나왔죠 6.8이나 7점대 이번에 미야기현이나 지금 어디죠 저기 다 둘다 미야기죠 미야기가 두 번 미야기가 두 번 다 7.3하고 6.8 그 다음에 후쿠시마 앞바다 7점대 이런 걸 다 지금 지금 여진 동일본 대지진이 영향이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지진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굉장히 일본 정부나 일본 기상청 일본 국민들은 듣기 싫은 말씀이시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별다른 지진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지진이 나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가장 듣기 싫은 얘기일 겁니다 그냥 동일본 대지진이 여진이다 여진이면 좋겠죠 그냥 일부 여진일 뿐이라면 근데 여진이 10년 뒤에 10년 지났습니다 10년 뒤에 또 이렇게 7점대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뉴질랜드 지진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수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연구했지만 뉴질랜드 데이터가 뉴질랜드 지진이 7.4 7.5 8.1 3개 났어요 그러나서 일본을 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남태평양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뭐 바누아토라든지 로얄티드 7.8인 것인가 그랬죠 계속해 남태평양 그 다음에 그 어디죠 그 보린 아일랜드 옷을 거기 그 보린 아일랜드에서 치고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지제도를 계속 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산섬 여기 이호지마라든지 계속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이게 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오가사와라를 치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지진작시도 오가사와라를 치고 나서 지금 오가사와라의 치치지마를 치고서 지금 이지를 치면서 이 치지마를 치면서 지금 또 수도지카 지진 비슷하게 난 겁니다 강도는 약하지만 어쨌든 도쿄도에서 난간 내륙지진 이거 수도지카 지진 치카지진입니다 강도는 약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일본 국민들한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이거는 일본 국민들만이 아니라 일본에 살고 계신 우리 국민들 우리 교민들하고 유학생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심각한 거라면 심각한 심각성을 말을 해주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지하에서 어떠한 우리가 해저에서 어떤 균형감을 잃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플레이트가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어떤 큰 해저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듭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대한 거대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과거에 10년 전에도 일본 기상청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7.3 났을 때 별문제 아니라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걸 나서 바로 9.1 때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놨다가 만약에 정말 제 이상처럼 아니 저만이 아니라 수많은 지진 학자분들 혹은 일반인들도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진짜 이게 어떤 지하의 어떤 해제 화산이 서로 간의 어떤 균형 밸런스가 이 언밸런스 되면서 뭔가 플레이트의 밸런스가 무너진 거라면은 이건 대지진이 날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도쿄 수도 도쿄 내르에서 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이럴 때 만약에 도쿄에서 한 7,8 나봐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아무리 도쿄가 도쿄도가 그 근방이 다 잘 돼있다 하더라도 내일 여기 그 내진 설계가 저는 인간이 만든 건물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겠냐고요 우리가 정확한 지진의 메커니즘을 보고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진원지라든지 메커니즘을 해서 이게 어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진짜 큰 대지진의 전조현상인 건지 정말로 단순하게 동일번 대지진 당시에 그냥 여진 정도로 끝나는 거 여진이라면 좋죠 그냥 뭐 일단 알겠지만 또 나더라도 적은 여진이겠지만 이게 여진으로 보기엔 너무 강하다는 얘깁니다 강도가 너무 여러번이고요 강한 게 지금 제가 데이터들을 자꾸 다들 보지만 수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니가타 니가타 대지 강진 후쿠이 뭐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계속 이런 강진 제가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진들은 강해 봤자 5정도에요 많은 여진들이 규모가 5에서 5정도 4에서 5 강한 여진으로 측정된 거에 데이터를 레코드 된 게 기록이 남은 게 한 4에서 5정도로 남고 나머지는 한 2, 3 뭐 이정도입니다 강한 여진으로 기록이 남은 기록을 했을 때 한 4에서 5정도 근데 7 이상 넘어간다 6.8 이거는 여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여진이 누가 이렇게 7.7대가 몇 개 나왔어요 지금 일본에서 이건 일본 기상청에서 정확하게 아무리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지금 비상사태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10년 전에도 7.3 났을 때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터진 거 아닙니까 9.1 동일본 대지진이 관료주의 사회에서 이러면 안 돼요 일본은 너무 전체주의 사회고 그냥 국민들 하나하나를 너무 쉽게 고른 것 같아요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우주에요 하나의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방송은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리십시오 팩트는 팩트는 오늘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팩트는 단 하나에요 5월 3일 오전 7시 30분 3.1의 내륙지진이 일본 도쿄도에서 내륙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30km였습니다 이게 팩트고 나머지는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리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